피아한테 까먹을 것 같은데? 피아네 슈뱅 파우더가 버려져있고 이 고양이라는 걸 지금 증명하겠다는 거야? 핸드웨어도 50%야? 그러면 뭐지? 방금 geb 사유를 취득하는 중 서포구 서포구 , 서포구 서포구 수업 섬 미치고 서포구 서포구 섬 섬 바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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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차온다 이게 보기엔 이렇게 엄청 무겁거든요 겉에는 이렇게 슈가 파우더가 뿌려져 있고 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소고기 스테이크야 기도할까? 그러면?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진짜 부드러워 이쪽은 사과 아 지구의 고춧가루 전분이 더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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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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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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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